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조너스의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보승아파트 금호강변 옆에 있는 강변 옆에 있는 벚꽃이 아름다운 보승아파트 2차입니다. 1층이고요. 천에 5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 데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다 고쳐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몰딩이라든가 LED로 샷이 붙여서 완전 너무 깨끗하게 된 그런 곳입니다. 방이 3개로 보입니다. 이렇게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베란 동간도 이렇게 큰 샷시로 되어 있어서 너무 깨끗하게 깔끔한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수랍할 수 있는 곳이 보이고 1층이지만 약간 높은 정공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뒤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왼쪽편으로 다시 방이 있고 방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. 그 다음에 욕실도 이렇게 깨끗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방 공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뒤에 쪽으로 이렇게 방이 또 있습니다. 방이 3개고 뒤쪽 방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. 시남동 보승아파트 방 3개, 욕실 1개 1000에 50입니다. 1층 완전 괜찮지 않습니까? 빈방점, 시옥점, 케엘에서 보승아파트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